우리, 우리 여기서 도망쳐요. 그럼 그들이 당신 찾아내주겠다고 해요. 그들이 우리 죽을 수 없어. 당신이 죽을 수 없어. 아니야. 당신 돌아오지 않아요? 난 또 살아서 말 보고. 당신이 나를 믿어줄래. 빛나는 저한테 바라봐요. 언제나 그댈 내려라. 그대가 그 어디인다. 내 눈처럼 그 곁에 있겠죠. 나의 기도가 아름다운. 그대가 그 어디인다. 내 속삭이는 듯한 초음. 들리 나요? 사랑. 내 목소리 들어요. 아주 멀리 있다 해도. 그 어디인다. 내 목소리 들어요. 내 목소리 들어요. 내 목소리 들어요. 어.. 김윤수입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우선 그래서 다 얘기해줘서 뭐..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우선 저에게 오늘 이렇게 첫 우리나라에서 하는 첫 창작극인데도 불구하고 쇼연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게 모자랄 것이 없고 완벽한 그런 뮤지컬이 될 것만 같아서 지금 너무나 떨리고요. 저희 배우분들 너무나 다들 기분이 너무나 좋고요. 오늘 우선 정말 오늘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공연까지 이 사이에 모두 배우들이 안다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께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.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